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라북도의 아들, 경희경희, 최경희입니다. 여러분, 요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집안이 있기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미세먼지도 없고 놀러가기 딱 좋은 이런 날에 폭바람 쐬고 막 놀러가고 싶은데 어디로 갈지 망설이셨던 2023 새만금 세계스커트젠버리 유튜브 구독자분들에게 추천하는 경희경희, 태경희와 함께 떠나는 가을 터프다운! 아니, 근데 그... 피디님, 우리 어디로 떠나요? 아니, 무슨 미션이에요? 오늘 그냥 테크닉하고 놀러 가는 거 아니었어요? 뭐야, 이게 뭐예요? 뭐 에코백을 주셨어? 뭐하라고요? 뭐 김장해야 돼요? 용기가 왜 이렇게 많아요? 용기네 챌린지? 아, 도시락! 요즘 테이크아웃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거든요. 아, 이런 거는 필요 없을 거 같아. 알겠습니다. 아, 오늘 노는 줄 알았는데 오케이, 시작을 해볼게요. 아, 환경을 살리고 아름다운 자연을 맛보는 용기네 챌린지!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가시죠! 고! 야, 이거 뭘 해야 돼? 이걸로 용기, 용기를 내볼까요? 용기를 내! 아하, 이게 또 소풍하면 여러분들, 김밥 아니겠어요? 물론 뭐 어머니가 싸주신 것도 좋겠지만 또 김밥 사 먹는 것도 맛이 있거든요. 근데 분식집이 안 보여. 분식집이 어딨어? 오, 여기 있어. 찾았습니다, 분식집. 오, 손님도 계시고 어떡해. 아, 나 약간 좀 떨리는데. 당당하고 씩씩하게 한번 용기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들어가 볼게요. 와, 안녕하세요. 참치 김밥 한 줄이랑 고추 김밥이 또 있네. 고추 김밥 하나랑 떡볶이! 이렇게 해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포장할 건데 포장할 건데 제가 용기를 한번 내볼게요. 여기 용기에 좀 담아주실 수 있으실까요? 사장님, 감사합니다. 어우! 선배님, 선배님, 감사합니다. 네. 근데 진짜 사장님 혹시 저처럼 이렇게 용기를 가지고 용기를 낸 그런 손님이 또 있었나요? 아 네 요즘에 조금씩 많이 늘어나서 진짜요? 사장님 입장에서는 조금 곤란하다거나 당황스럽거나 그러지 않으셨어요? 아니요 저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거니까 오오오오오 사장님 와 진짜 완전 용기네 챌린지 완전 대성공입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우와 맛있겠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용기네 챌린지 분식집에서 대성공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김밥이랑 떡볶이를 제가 준비한 용기에 담아주셨거든요 이 기세를 쫙 모아서 우리 2차 피크닉 하면 또 후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후식도 한번 용기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우와 안녕하세요 사장님 주문해도 될까요? 프라푸치노 한 잔이랑요 뭐가 맛있어요 뭐가 맛있어요 제가 또 초코 덕후라서 이거 이거 크루아쌍 이렇게 하나씩 포장을 네 테이크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여기서 잠시만 제가 여기서도 용기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용기에 혹시 좀 담아주실 수 있을까요? 아 기다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너무 귀여워 감사합니다 빨대 같은 거는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용기를 냈거든요 손님이 용기를 가져오거나 첨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좀 이제 가게 입장에서 뭐가 좋은지 궁금해서 삼촌에 대한 그런 참여 같은 게 저는 좋기도 하고요 네 어쨌든 뭐 용기 같은 경우는 저희도 따로 구매를 하지 않게 드릴 수 있어서 이런 금 줄일 수 있어서 너무 좋아 와우 감사합니다 저 얻겠습니다 네 저 얻겠습니다 네 네 짠 용기내 챌린지 대성공 이번에 젠버리에 참여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씩씩하다고 제가 소문을 들었거든요 씩씩한 친구들도 저처럼 용기를 내서 환경도 지키고 오영으로부터 나도 지키는 그런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비리님 깔끔하게 미션 성공했으니까 소풍 장소 알려주시죠 네 짠 제가 이렇게 용기내서 가져온 음식들을 이렇게 탁 차려봤습니다 여기 전주동물원이 40년 역사를 자랑하는 대표 생태 동물원이라고 합니다 동물들이 철창 안에서만 지내는 게 아니고 정말 자연환경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 같은 그런 곳에서 와 보이시죠 저렇게 지내고 있어요 여러분들 전주 오시면 전주동물원 좀 들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맛있게 차려놨는데 한번 먹어볼게요 아 일단은 제가 용기내서 가져온 김밥이거든요 짜자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수저도 여러분들 흔히 오게 되면 일회용품 쓰레기가 너무 많이 생겨요 막 나무젓가락부터 해서 뭐 만약 이런 비닐봉지 생기면 플라스틱 많이 생기는데 이렇게 내가 직접 용기내서 가져온 음식을 맛있게 먹고 또 이 용기를 그대로 집에 가져가면 되니까 아니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 환경도 지키고 내 마음도 내 마음도 오염으로부터 지키고 용기내 챌린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먹어볼게요 거두절미하고 많이 너무 많았어 지금은 아무래도 그 시기 때문에 마스크 답답하잖아요 하지만 2년 후에 2023년에는 정말 전 세계에서 오는 우리 친구들이 마스크 벗고 아주 이렇게 맑은 공기 이렇게 쐬면서 젠버리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도 지키면서요 아 배부르다 배부르다 너무 잘 먹었네요 그쵸? 여러분들도 같이 먹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잠깐만 아 잠깐만 비닐 제가 지금 화가 나는데요 이거 좀 아니지 않나 아니 여기 뭐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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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쓴 거 이거 물 이거 커피 이루고 먹고 말이야 이 사람들 반성해야 됩니다 이렇게 용기도 안 내고 쓸고 버리고 2023년에 우리 전 세계 친구들이 쫙 여기 전라북도로 올 텐데 어우 어우 소 데리 전라북도 어우 소 매니 플라스틱 없나올까 와우 이렇게 이러면 어떡해요 그쵸? 이제 2년 뒤에 아주 큰 행사가 있는 만큼 여러분들 같이 같이 동참해서 용인의 챌린지로 환경을 좀 지킵시다 이곳이 도심 속에 있으면서도 가볍게 산책도 즐길 수 있고 호수를 보면서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인데요 아 저도 빨리 맛있는 디저트 먹으면서 힐링하고 싶네요 그러면 바로 피크닉 2차로 가실까요? 아 아까 그 빵들 진짜 맛있어 보였는데 와 힐링이야 힐링 짠 이렇게 세병고원에서 2차 피크닉 후식으로 차아 이렇게 차려봤는데 조금 쌀쌀한데요 피디님 혹시 뭐 핫팩 같은 거 없어요? 오 뭐야 이거 뭐예요 얘는? 진짜 살펴보니까 핫팩도 일회용품이네요 진짜 이렇게 대신해서 우리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직접 만들어보는 거 너무 좋은 거 같은데요? 귀엽다 또 여기 들어있어도 더 귀여운 거 같아 그럼 한번 피크닉 한번 즐겨볼까요? 우와 아까 제가 용기내서 가져온 거 오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잖아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여러분들 이렇게 다회용기를 써야 돼요 다회용기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커피숍에서 테이크아웃하는 그런 일회용 커피 잔이 이거 촬영된다고 알고 계셨죠? 아니라고 합니다 브랜드 로고가 찍혀있는 플라스틱은 촬영이 안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번거롭더라도 저처럼 텀블러나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걸 적극 강추합니다 정말 잘한 거 같아요 오늘 그러니까 여러분들 2023년 세만금 세계 스커트 젠버리에서도 꼭 다회용기 텀블러 사용하는 거를 정말 강추합니다 여러분들도 환경을 아껴주세요 일단 저는 피크닉 좀 즐겨볼게요 아 좋다 네 경이 경이 태경이와 함께 용기내 챌린지를 하면서 가을 피크닉을 즐겨봤는데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앞으로 2년 남았습니다 2023년 세만금 세계 스카우트 젠버리 여기에 참여하는 우리 친구들도 씩씩하고 용기를 내서 일회용품을 줄여보는 거 어떨까요? 그러면 저는 이만 물러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만나요 안녕 젠버리 화이팅! 용기내도 화이팅! 하하